죄송합니다 아메! 아메! 앙 귀여워 고개 간지러워? 엄마가 대신 긁어줄래 아! 꽁치마 시원하시죠? 아 고객님 또 어디 간지러우신데 있으세요? 긁어드릴게요 거기 와요 알겠어요 긁어드릴게요 긁어드릴게요 걱정하지마세요 어우 시원하시죠? 어우 시원하시죠? 긁어드릴게요 아우 이뻐라 등 간지러워 어떻게 긁지? 또 긁어줄게! 내가 긁어줄거야 내가 긁어줄거야 내가 긁어줄거야 내가 긁어줄거야 아우 어때요? 시원하시죠? 더 긁어줘요? 아우 맘에 드셨어 내 서비스가 우리 고객님께 줘 아우 아우 여기도 긁어드릴게요 아우 심하게 진동모드 진동모드 긁어드릴게요 배부름örper 어깨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무릎 이게 입이야 꼼치야, 꼼치, 입! 아니, 아니, 꼼치야, 잘 봐봐. 입! 아! 꼼치야, 입! 아! 꼼치야, 입! 아! 입! 아니, 꼼치야, 입! 어, 고개 건드려. 어, 엄마가 긁어줄게. 긁어줄게, 긁어줄게, 긁어줄게. 어때요? 시원하세요? 집사가 긁어줄게. 표정 봐. 얘 표정 보여? 되게 거만하다. 얘 왜 이렇게 거만하지? 시원하시죠? 타투 여기 밑에 누워있었잖아. 타투 이리 와. 타투 이리 와. 올라와. 어, 보기 들어오세요. 어, 보기. 여기 이렇게. 여기 이렇게. 기원하세요? 기원하시죠? 아우, 귀여워. 애도 털 깎으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꼼치는 한 번도 털 깎아본 적이 없긴 한데. 뭐 어쩌라고. 아, 여기 긁으라고? 알았어. 집사야, 이 곳을 긁게나. 어서 긁지 못할까? 이런 느낌인데? 안 돼. 이렇게 긁어들이면 솔직히 저한테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꼼치님? 얘 털 날리는 거 보여요, 지금? 얘 지금 털 날리는 거 보여. 아, 너무 힘듭니다. 그만하고 싶습니다. 꼼치님, 저 그만하고 싶어요, 왕자님. 꼼치님. 그만 긁고 싶은걸요? 아,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꼼치님, 저 너무 힘듭니다. 얘 저에게 자비를 주십시오, 꼼치님. 꼼치님, 너무 힘들어요. 아시겠죠? 귀여워. 아니, 왜 무는데? 아니, 왜 무는데? 알았어, 알았어. 긁을게. 아, 긁을게. 아, 긁을게. 야, 근데 안 긁는다고 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상한... 되게... 너무하시네요, 고객님.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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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긁어줄게. 아, 농토 왜? 여러분 살려주세요. 여러분 살려주세요. 여기 지금 노동착취 당하고 있어요. 여러분 노동청에 신고 한 번만 해주세요. 응, 알았어, 알았어. 긁어줄게. 여러분,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제가 이렇게 노동착취 당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니네 돈도 안 줄 거잖아요. 월급도 안 주실 거 아니에요? 긁어드려도? 나는 열심히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. 아... 아니, 아니, 아니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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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, 왜? 힘들어. 엄마, 힘들어. 나한테 진짜 거짓말 안 트고 손에 쥐 났어. 나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트고 손에 쥐 났어. 아 얘들 긁어주다 손에 쥐 아아 네네네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불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메!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팔아퍼 아 팔아프단 말이야 아 팔아파 아 진짜 팔아파 그래도 애들이 귀여워서 힐링하겠다고? 힐링은 힐링인데 애들 긁어주다가 팔에 쥐났어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얘네 긁어주는거 그냥 적당한 힘이 들어가는게 아니거든 털도 묵직해가지고 긁어주려면 거의 손가락 운동하는거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운동되는거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애들 만족하셨죠? 아니에요? 내 뽀뽀를 받아라 내 뽀뽀를 받아라 내 뽀뽀를 받아라 사랑해 알 sondern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